제주 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차량에 태워주겠다며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고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 고씨는 지난해 5월 서귀포시에서 차를 몰다 20대 여성에게 제주시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또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택시로 잘못 알고 탑승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